로픈탑이다 태양이 눈붙이다 이거 피렛침 아니에요? 들어가보자 벼락장치인거 같은데? 이거 탈조했다고? 탈조했다고? 어떻게 됐는데? 탈조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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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가 왜 안 잊은거에요? 나와че 탈조했다고 탈 akl 안xt informação 로그인 Dash 도망가게 살 수 없다고? 왜? 이거랑... 모두가 뭐라고 말하는거야? 도망가게... 도망가게... 다 끝났다... 도망가게... 그... 뭐야... 그 까미나리같은 소리가... 이렇게 깜짝놀라... 태슬라 콜을 만들고 있었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헉 gera 잠깐만 오 이 친구 또 나왔네어 어 그래... 그 녀석이 왔어! 어서 이래야 돼! 와... 여기가 뭐지? 으아앜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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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앜ㄦ앜앜앜. 와! 무슨일이야 오이! 에이 얘 뭐야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에 되게 익숙한데, 동급생 2에서? 네? 익숙하다고요? 동급생 2에 그게 나오나? 목소리가 나오나? 아, 그건 제가 거울의 안납게 말이죠 흐헤헤헤헤 젠장 재칭으로 쳤어, 저자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매치기가 다르는데요 이건 후회가 되었죠 누군요, 당신? 自己紹介をしておきましょうか。 私はここの採掘場兼収容所の所長をしております。 採掘場兼収容所? 私たちはここでここで 採掘場兼使用して死んでいくんです。 レラグラントには新帝様に立てつく悪い人たちが少ないからね。 そんな彼らを収容して 働かせる場所がここなわけですよ。 しょりゃっしゃー。 ここで同じような場所が 他にもスーカーする場所が 머리가 빠지는 대신에 그만큼 인성이 좋아진다는 그런 게 속설이 있는데 그 속설에 불가한다고 말했다. 나쁜 놈은 나쁜 놈인가 보네. 이걸로는 안해버릴 것 같지 않은 것 같지? 아까 보았을 때 봤지? 그것은... 당신이... 안해버렸지만 그 가아젤의 도는... 가아젤의 도? 横島な考えのものを罰してくれるありがたい役目を帯びてましてね。 あなたには今日、今からここであるものを採掘していただきます。 あるもの? 聖なる石ですよ。 それは何だろう? それも聞いていない。 しょうがありませんね。 彼らには後できつく言っておかねんば。 石って何だろう? 聞いたことくらいあるでしょう。 聖なる石は巫女の儀式に必要なものなのです。 巫女の儀式? 我々のやっていることは、 神聖なる作業だということを理解してほしいですね。 へへへへ。 風の噂によると、何でも巫女は不拉致な男にたぶらかされ、 その責務を全うできぬと言いますがね。 クロンチェティングは、 神聖なる作業だということを理解できれば、 神聖なる作業だということを理解できれば、 少しは活力の足しになりますかね。 デブに活力など、 与えられたくないな。 良いです。 実に良いですね。 良い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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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걱의 작업을 부탁드립니다. 가해지 같다고요? 야, 야, 또 나왔네. 너 대단하구나. 너희도 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미 인생이 끝난 거야. 뭐, 시킨들을 이만하면 힘들게도 밥도 들고 잘 것도 있으니까. 불만을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 그리고 성스러운 대로 누군가가 최고래야만 하기도 하고. 진짜 잘 어울린다고요? 자, 힘내자고. 내가 떨어지면 잘 곳을 안내해줄게. 그럼. 지친 표정으로 생기가 없는 눈으로. 저런 캐릭터가 있을 줄은 상상을 못했네. 유노는 어디 갔을까? 유노 벌써 막, 네. 아니겠지. thought that the andere man got me up to. 엘, 저가 이제 suckwowca. 에어장을 찾아 못해. 그리들이 내가 죽을 것 같냐. 그래서 이틀, 이틀, 이틀의 레전드의 회사로 지금 시작이 boobs, 은우 외국에서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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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그리고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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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이제 불을 열었어, 이틀. 이즈어, 이틀. 기다려야돼. 분명 기회가 올거야 지금은 안돼. 저 벼락을 방출하는 탑이 있는한 네 검은버저.. 어..버선해적단님 안녕하세요 아..왜 이렇게 오늘 또 왜 이렇게 코가 막히냐 진짜 미쳐버리겠네 양먹으면 졸린대 코가 막혀가지고 미쳐버리겠네 여기서 일을 하면서 기다리자 윤호 윤호 그때까지 기다려줘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을 네 찾아봐야겠죠 난 지금 채굴장이 있다 자 주변상태봅시다 땅을 파고있다 네 주인공 딸이에요 벌써 4년 넘게 지났어요 여기서 산지 4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저 돼지소장은 이걸 가재탑이라고 불렀지 네 이게 거기 거미봉에 있던 검은탑이제..탑이죠 똑같은거죠 네 제가 간단하게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가지고 어제 내용..어제서부터 내용을 설명해드리면은 어제 주인공이 이제 이 세계로 빠져가지고 네 세레스하고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사막에서 사막으로 이제 여기 제도로 간다 그랬는데 실탈..어 가지말라고 그랬는데 갔다가 세레스를 잃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세레스를 다시 되찾았잖아요 사막에서 되찾고 난 다음에 그냥 아주 그냥 폭풍 네 그냥 아주 네 그냥 여튼 네 그렇게 돼가지고 네 그 뒤로 1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애가 태어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이 이름을 윤호라고 지었답니다 그 윤호가 어 인간성장력으로 치면은 네 거의 네 인간의 1년으로 치면은 네 그 윤호는 한 4년정도 성장하는거 1년치 어 그니까 4년치를 1년만에 성장을 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4년이 지나니까 네 16살이겠죠 16살 인간 나이로 한 16살 정도로 네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꼬마애가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까지 아는데 세레스가 그 제도 사람들한테 죽어버렸어요 제도 사람들이 겁탈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만 있다가 세레스가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복수하려고 지금 제도로 왔어요 왔는데 잡힌거죠 네 되게 간단한 설명이죠 여기 지나가다가 세엄마도 아니 세엄마가 아니고 그 뭐냐 사라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라한테 제도 얘기를 좀 듣고 네 네 그리고 네 또 네 네 묶어가지고 그냥 뭐 조사도 하고 네 이것저것 좀 하고 네 좀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끌려온거에요 순전에 들어갔다가 잡혔죠 순전에 들어갔다가 잡혔어요 네 마다다 자 자 뭐야 엄청 잔잔한 안반 안반이 성스러운 돌이라 일단 일이나 하자 좋아 다음에 다음에 계속 네 파줍시다 흙을 음반해줄게요 뭐 이런거야 뭐 빠르게 빠르게 하면 되지 드르르르르르 하고 여기서 체력을 기르는건가 딸아 여기에서 파 좋아 한번 더 갈까 비트코인하고 있는거에요? 채굴하고 있어? 하 얘 왠지 얘 완전히 내 약간 그거 같은데? 오토바이 타면서 듀얼 할거 같은 그런친군데? 머리카락만 보면은 인상이랑 머리카락만 보면은 왠지 내 라이딩 주얼 같은거 잘할거 같은 그런친군데 약간 어 근데 여기서 저렇게 일하고 있네 잡혀가지고 약간 내 유희왕 파이브디즈에서 네 그 오토바이 타면서 라이딩 주얼하면서 막 초안할거 같은 그런친구거든요 얼굴만 보면은 근데 여기는 저러고 있네 이마가 휑하잖아 약간 듀얼리스트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진인가 요즘 자주 일어나네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온다는거 자 이리나 해버리자고 네 제가 아틀라스 솔직히 유희왕은 파이브디즈가 제일 재밌는거 같아요 파이브디즈가 진짜 재밌습니다 근데 라이딩 주얼 막 그냥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보면은 재밌어요 유희왕 네 유희왕 제가 유희왕 듀얼몬스터즈 그리고 유희왕 어 GX 그리고 유희왕 파이브디즈까지 봤는데 네 유희왕 제하에서부터 제하이랑 아크5 이거 못 봤거든요 네 파이브디즈가 가장 재밌어요 네 근데 오룡중 후반부에 좀 이상해지죠 네 유희왕 네 뭔가 그냥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막 그런 명대사 있잖아요 나 카드를 보지도 않고 카드를 드로우하면 이렇게 봐야되잖아요 뭔 카든지 근데 그걸 보지도 않고 가위바 너의 혼이 느껴진다 하면서 드로우 하자마자 그냥 바로 딱 집어넣죠 그래가지고 그거보고 와아 쩐다 짱멋있다 카드에서 혼이 느껴져가지고 네 보지않고 그 카드가 뭔지 맞춰요 자 옮기도록 합시다 적당히 로동하고 탈주해라 야 얘 또 나왔네 죽는거 도와줄게 아 신경쓰지마 내가 덮고싶어서 도와주는거야 아 이 친구 계속 나와가지고 내가 계속 있어줘야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주문들 봐봐 파는사람과 옮긴사람뿐 파는게 못하고 있는데 너만이끼리 기억을 하고있지 예 20살 배우 1인 2인 응 그니까 네가 Task해 네가 대단하다고 하는거야 그 소장한테 잘못했어 사실 이런 사람을 돕았오 소장 이제 고생할 수는 없고 네가 널 원래 응원하는 사람을 얼굴 공평하게 많아 좋아 다 줬어 이제 처음부터 아직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요즘 자주 일어나네 역시 대제해라는 게 일어나는 걸까 우리가 하는 일이 대제를 막아줄 수 있는 거 그럼 나도 조금 힘을 써볼까 응원할게 오른쪽에 두고 등장인물처럼 하는 것도 좋겠다고요? 디옹 돼지녀석한테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기력밖에 없었더니 그래도 좀 피곤하다 연일 빡세게 일해서 지친건가 좀 쉬고 싶다 저장 한번 해 줍시다 여기서 저장 한번 해 줍시다 타쿠야 원래 동료들한테 괴무식하겠냐고요? 아니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까 검은버석해적단님이 들어왔을 때 제 방에 들어오셨을 때가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부분이었어요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부터 괴무식한 게 아니고 또 그냥 내 소장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됐어 그럼 습관 finde 암흑 독자들도 모르는 것 같고 델이가 당첨을 일도 없고 저도 소문이 있다 듣기로는 그걸로 무녀가 의식을 쓸 관을 만든다고 한다 오직 무녀말을 위해 준비하는 유무여한 물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별의 수만큼 많이 리테이크 즉 제가 제작업을 많이 한다고 한다 사막 끝에 버려진 관이 산처럼 있다면 그런 생각입니다 버려진 관이 산처럼 산처럼 원래는 세레스가 써야 할지도 몰랐어 어떻게 죽일 잠이 일어납니다 트릴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흐어악! 흐흐흐흐흐 괴롭을 피우면 안되지요 똑바로 보고 있었다 당신은 귀정시간 이상 계속 쉬셨지요 그럼 볼을 내리자도 안해 어르신이 하나의 흥얼굴이 좋겠구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앗! 턱! 털썩 테엥! 캣 캣 호오오? ㄴㅔ ㄴㅈ ㄴㅓ ㄴㅓ ㅉ...... 으에에에에엣 곰과파는 자랑 잘 안들리는데엣 ㄴㅔ 여기 15번 테이블 곰과파가 ㅋㅋ ㄴㅓ ㄴㅓ 참패어를 번역더빙 해달라고요? 쟤가 참패어를 그렇게 잘 쓸 줄은 몰라가지구 완벽하게 마스터한게 아니에요 참패에 대해서 ㄴ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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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ㅓ 융ㅓ 부사시이 대수 그럼, 고우카이 나사이! 헤헤헤헤... 어떻게 해야지? 죽겠다 죽겠어, 어떻게?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 야 뭐 이렇게 힘들어해 흐흐흐흐흐흐的 ガンボにぶつ婚でおきなさい は?そんなていね 그다음에運を運ぎなさい だが、多少で手当てをしてあげなさい ここで一番の効率を上げてるのが この人物ですからね 新体様から全体の作業を急がせるよう そうが集まっていますからね 貴重な労力です 범투다 갔다고요? 타느시미 대쓴 네에에에에에에 나의 나가라 이 아이디아데스 네에에에 10노래주소에서 나는 안좋아 저 돼지자식에게 무슨짓을 당하더라도 윤후랑 약속했어어 구하러 가겠다고 세레스가 죽었을때 맹세했어 반드시 살아단겠다고 면상에 펀치를 날려준대요 나는 사람은 이럴 때가 가장 머리가 잘 써진다니까 헐 잠깐요 자 자 오기테크다 사이 울사이 카톤보 다나 카톤보 자 ありません 자 벤저 무시 벤저 무시 다나 심연의 리터 다야 고기ぶ리 다는 고기ぶ리 어디 다れ다 고기ぶ리 다나 다나 고기ぶ리 자 다 다 다나 요 시 또 수박 먹으라고 수박 갖다 줘가지고 수박 먹고 있어 왜 내가 여기 있지? 수박이야 수박 이 사람 맨날 나오네 날? 날 간호해 줬다고? 쉿! 아는 소총님은 나이소이오요 칸병을 주라고 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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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라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둘 중에 누가 진짜 인부냐구요? 누가 진짜 인부냐? 의자 이리ürü 입장은 하나도 안보여 내 몸은 내 몸이 아닌거 같다고? 내 몸이 아.. 나 혼자의 몸이 아니라는건가 조심해야겠다 몸은 어떠냐고 물어보는거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뭐라고? 타쿠야는 정말 아름다워 불사신 같다고 하네요 이런 시간까지 일어나면 내일이 힘들어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니까 회복력이 기가 막히네요 장난 아니네 이러니까 여자들이 붙어 다니겠지 저희가 함께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니까? 왜 이러니까? 그 말은 그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죽을 수 있는 곳에 죽을 수 있을까? 그에게 죽을 수 없도록 무엇을 다 해야지? 무엇을 더 해야지? 그러니까 이미 무녀 죽었는데 윤호가 무녀라는 걸 알아내버렸나? 인사하는 경우에 젠장한 것에 빠져나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작업을 보고 있었죠? 무슨 작업이 있었는지 알았죠? 응 그런 걸 알았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갈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절로 물고 있는 것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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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분! 응 하나 먹어라! 자! 오이 오이! 먹어라! 아아! 잘먹네! 아! 먹는다 먹는다! 아! 먹고있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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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하자면 뭐 좀 먹어야지! 아! 오이! 으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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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으악! 피곤!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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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수박 먹였어요, 수박! 수박 먹였습니다! 다.. 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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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 그니까요 간병의 증인한테 뭐하는 짓이야 씨 없는 수박 안줘가지고 목에 걸린거였어? 씨가 목에 걸렸나봐요 씨 없는 수박 줘가지고 야 하나 더 먹어라 내가 씨 없는 부분으로 줄게 자 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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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 먹어? 아 먹는다 먹는다 잘 먹는다 아 씨 없는 수박으로 줘가지고 씨 없는 부분으로 줘가지고 잘 먹네 아 진짜? 아 먹는다 아 저의 그 시장에 대한 말은? 그 시장에 대한 말은? 어떤 장관? 네. 처음 듣게 되나? 누가 저 장관은? 그 장관은 무엇입니까? 그 시장에 대한 말은 그 장관은 그 장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신帝는 아직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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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내가 잘자 누가 잡힌거지? 설마 사라인가? 사라? 성스러운 돌이란걸 채굴하는 의미가 있나? 왠지 기억에 있지않아? 맞아 거대한 탑 근처에 도대체 뭘 파는지 모르는 인부들 채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야 아야 정신없이 자버렸다 이런 벌써 해가 중천에 떴어 빨리 작업장으로 가야돼 그 돼지가 비웃겠다 역시 이틀 연속으로 실직을 만든건 사양이야 좋아 빨리 작업장에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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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거물이야? 잠깐만 쿵쿵이? 그건 그렇고 뭔가 중요한 꿈을 꾼거 같은데 뭔가 연결된거 같은데 네 푸른눈의 백룡인가? 푸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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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저기있는건? 크소 고잇노세이대 상용가 오하바이 운 적 있는거 같은데? 야 한슈아 울음소리 도마뱀? 도마뱀 아 그때 그여자 남기고가 아들 아이죠? 유노의 안동물이다 오이! 좀 기다려 누구야? 잠시만요 뭐야? 아인타가? 쿵쿵! 야! 아는 토가게! 뭐하는거야? 노가르도 노가르도? 노가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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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노가르도 노가르 현세에서 현세에서 여기로 온지 4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기억이 안 나야만도 하죠. 45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대부분의 노갈토는 제거였지만 누가 지내야 하는 거죠? 안녕! 저쪽이 본age의 고op이소이었습니다. 또한 나이가асти 방치되는 루트를 해야 하는 거죠? 어? 사람이 빠져들지 않게 먹어야 하는 거죠. 찡스oles은? 절실하는 걱정이었고 아무것도 안먹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먹는다고? 어? 흠.. 나뉘여.... 아는.. 매일당 뭐하냐.. 매일당 시추, 뭐하냐.. ..뭐뭐하냐.. 뭐옆? 아는.. 그 도카게와 똑같은 종류입니다. 왜.. 아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과 비슷하지만 똑같은 종류의 먹자.. 하지만.. 이 동생모를 먹지 못하냐.. 내가 지금까지 피카츄로 먹고 있었던거야? 피카츄 돈까스가 그런 진짜 진짜 피카츠로 만든 고기였던거야? 야 웃지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이수은 보내주고 싶어요 귀찮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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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이 녀석! 이런 녀석! 아아악! 야 말이 안 돼 아니, 아무리 안 돼 아하. ㅎㅎㅎㅎㅎㅎ ギギ.. しかし 呆れるほどの体力と気力ですね 昨日の今日とはとても覚えませんよ 俺は不死身なんだね わんぶさしにかどん まんざらはったりでもないところは認めましょう ㅎㅎㅎㅎ 昨日言っておきましたね 그 자격한 극한이 어우러진 독방에 나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뭐 3일만 들어가보면 그 무서움을 이해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50%나 남았다고요? 뭐 좋아 이 돼지 녀석은 날 못죽여 왜냐면 내가 제일 일을 잘하니까 내 생산성은 무시못해 독방이라는 곳에서 날 깐족대며 괴롭히는 것밖에 능력이 없으면서 그런데 킁킁은 잘 도망쳤을까? 유노와 만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호텔에 고쇼타이 이따시 마쇼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휴가를 즐기기엔 좀 좋은 방이건 풍풍이 나쁘건 았베오 붙은 거 보다 낫지 죽는 거 보다 낫다 살아있으면 안 죽음 더이상 오들오들 얼어 죽을 것 같다 젠장 죽다 장난이 아니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세레스 죽었어요 세레스 자살했습니다 제도 녀석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세레스가 자살해버렸어요 세레스 동상 핸드 덥다 뭐야 장난이 아니네 덥다기보다는 뜨겁다는 게 맞다 화상에 입을 것 같아요 세레스 부러워 섹 Anh 세레스 взο 없어 없어 빨빨리였어 괜찮은 게 낫다 이따 죽을 거 같다 어디까지가 죽을 거 같다고 말할 수 없지 이러다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냐? 이제 못 움직이겠어 진짜 왜 이러지? 별로 안 춥다 잘 됐네 안 추워 이제 동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지 춥진 않은데 왠지 의식이 멍하다 유노가 가끔 내 곁에 있어 좋아 괜찮아 아직 환격이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죽겠는데 이러다가? 여기가 어디였지? 난 세레스를 보고 싶어 유노도 난 혹시 여기서 그래 밥이나 먹자 뭐든 먹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젠장마들 안진다고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죽더라도 이왕 죽을 거랑 웃으면서 죽었겠어 사후 경기도 하고 대진자식한테 치면 좋겠지 아니 이상적인 거야 드리로 여기 들어온 지 며칠 정도 지났었어 뭐야 흐흐흐흐흐흐 어떻게 생각해? 저거는 3일까지 다 됐어 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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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on 줌 넌 BERG 넔이 넌 넌 넌 넌 흐흐흐 흠 흐흐흐 오오옷도오? 가라 뱉고 유 노 요다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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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흐흠흠흠흠흠흠흨흠흠흠 바지 벗어서 물 줄 때 에이 오흠그라인호가 스쿠시와 겐깍이 대다 요다 흐흐흐흐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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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오늘은 우리의 친구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당신은 당신의 뒷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 뒤에서 조정했더니 뭐? 마,解放してやるんですね 次の拷問まで 누구지? その人物にはまだまだ聞きたいことがあるんですがね なかなか口が硬い 누구지? とりあえずここに預けておきますよ 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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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さあ フा 笑 칸나 옆에 있었던 그 여자 아냐? 그 뭐냐 칸나 옆에 있었던 여자 누구지 이 여성은? 머리가 붉은 여성이다 상처만 없으면 귀여울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지? 몸에 상처 가슴 그런 것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지 문 앞에 여성 어? 분명 내 동료라고 했지 나의 뒤에서 조정하던 인물이라고? 이건 누구야? 하에 타서 치료해줘요 내일 쉬어요 내일은 쉽니다 어 진짜 심한데 좋아 살아있어 살아있대요 흠 흠 흠 흠 괜찮아 아직 숨은 붙어있어 흠 흠 그럴듯을 할 리가 없잖아 흠 흠 흠 흠 이걸 ются 으 창 mundo 이원 심사 흠 오 와우 아 지금 내 코에다가 약 넣어가지고 아 엄청 아프네 코에다가 약 넣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 뭐 닦아줘 키워야지 근데 비엄때문에 그래요 비엄때문에 비엄때문에 약을 먹으면 약을 먹으면 그 뭐냐 약을 먹으면 너무 졸릴거 같아가지고 이거 뿌리는거 있거든요 뿌리는거 뿌리는거 갖다가 뿌렸더니 와 엄청 아프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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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세 오전될 때까지 일단 간호를 해줍시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또 들렸어 여자? 어라 왠지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여기다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너는 누구야? 내가? 내가? 하지만... 그니까 야... 옷을 챙겨 입어야지 야 지금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얘가 누구지? 아 얘가 아만다야? 나는 와모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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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칸나하고 사진에 찍혀 있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타쿠야는 여기서 4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멀쩡하네 헤어스타일이... 검은버섯 태적 담임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이오이 우리에게도 꼭지를 보여달라고 온가족의 플스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대화를 해봅시다 자 대화를 해봅시다 대화를 해봅시다 아... 독방에서 나간다 독방에서 못나가... 독방인데 왜 근데 왜 두명을 냅두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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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약 뿌리니까 엄청 아프네 약 뿌리니까 완전 죽을거 같아 포장가시... 키스를 해버렸다고? 재밌는 놈이야 어떻게 생각해? 타쿠야 아... 너의 말은 여기에 들어간다 소식으로 들었어 소식? 무슨 소식이냐? 신뢰에 도착한 바카가 있어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그 흰타이 데뷔에 아이소에도 불가능하여 나는... 데뷔 재밌는 놈이 노가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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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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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냐 유닉으로 갑옷을 다 도배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죠 타쿠야가 레벨이 낮은 것도 있지만 근데 타쿠야는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요... 이리와 엎드려 헐 만한 그 이케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어디서 들어가는 건가요? 신帝에 대해서도... 탁ya... 당신은 다른 건가요? 그래서 말했을라. 신전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내가 대해서도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帝의 슬리퍼에도 진정한 것입니다. 내가 신帝의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帝의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帝의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큐야, 너는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 신帝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帝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帝은 어떻게 되었을까? 신帝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 신帝이라고 말하자면, 한 말은 사실이다. 에에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자. 미안해. 다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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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리. 이의가 지진이 있는 조각이 있다. 이의가 지진이 있는 교회에 맞췄게 잘 나오고 있다. 나의 성스러운 도로에 있는 조각도. 미코는 하지만 어떤 교회가 보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이 교회에 대단한 장면들을 구조해 드릴 수 있었대. 이의 교회에 대단한 장면들은phabet과จะ 피고디아가 그지 안심했다고 한다.